이 토크쇼 진행자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를 인터뷰합니다. 하지만 흑인 여성이 진행하는 이 쇼는 좀 다릅니다. 인종에 따라 그의 선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토론에서는 한 흑인 여성이 그의 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쏟아냅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일간소울 영화입니다. 이 여성은 그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백인들이 소수인종의 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지적한 것인데요. 좋아 보이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가 바로 백인 우월주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상대로 말하는 것은 당신의 변화가 되게 있어야 합니다. 그의 인간에 의존의 중요한 강력을 이루는 것은 당신의 당신의 원활과 관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인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K-pop, K-drama, K-drama가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해 그들은 그의 인간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의 헤어스타일, 그의 fashion 스타일, 그의 경영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문화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가 되겠습니다. 또 이 남자는 자신이 성소주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며 한국의 성소주자들을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든 태도와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한국 문화를 좋아해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문화를 즐기는 데는 존중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뒷부분에 이어지는 반복 듣기를 통해 표현도 익혀보시고요 댓글란에 주요 영어 표현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의 접점에서 영어를 만나는 일간소울 영어였습니다 이게 뭐야 긍지? 평화 X rasp 공학을 사은 것에!? 그녀가 다른outer 근데 나는 다른 customized 사람들 Esto acc 3900 ün 22원 모든기FR 은 But for me, I'm appreciating other cultures. I engage with Korean culture, but I will always be a black woman. I engage with Korean culture. I engage with Korean culture. I engage with Korean culture, but I will always be a black woman. Period.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